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셀 끼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림들. 자, 오늘 증신에 어제 하락을 조금 되돌리며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의 저점을 쌍바닥으로 딱 찍고 이제부터는 슬금슬금 계속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줄이니 위한 5분 시황전이 오늘은 21년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이니 정말 빠르게 오늘은 어떤 게 좋았고 그리고 어떤 게 나빴는지 깔끔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5% 상승, 코스타 1.6% 상승. 매우 매우 행복하고 첫 길이 또 갠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욕심 없이 딱 한 두 달 정도만 매일매일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차태사보다시피 전략 후강, 뭐 처음에도 강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더 강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도 765대 118, 1117대 264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해서 최근까지 쏠림이 조금 심했는데 이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매동도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이 무려 1조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4,300억 매수, 기관은 5,900억 매수. 그 와중에 연기금이 무려 1,000억이나 매수를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기금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저 밑에 보이는 이 1,400억, 이거는 카카오페이였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연기금들이 주구장창 매도를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1,000억 원이나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래프톤 400억이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200억 매수, 카카오뱅크 140억 매수, SKIT 110억 매수, 그리고 다음부터는 100억 미만이지만 순서대로 보자면 KT,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SK, 기아, LG이노텍 이러한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심하기 이르겠죠.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할지, 그리고 3,000이 다시 넘어갔을 때 그때도 매수를 할지 거기까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환율은 1,179.6원 소폭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쟁시는 닉게이는 매우 좋았고요. 1.1% 상승, 상해 종합과 항생은 0.1%, 0.2% 상승으로 그냥 눈치보기장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선물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1% 상승 중, 그리고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 목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셀티리온, NC소프트, 셀티리온 에스케어, HMM,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고버스,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셀티리온 제약, 타이거 메타버스 ETF, 단알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은 카카오뱅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크래프톤, SD바이오센서, LG전자, 삼성 SDI, LNF, 컴투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은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크래프톤, NC소프트, SK, LG노텍, 포스코, 하이브, 카카오, 기아를 매수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카카오 삼형지를 이렇게 크게 매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와 게임즈를 산다는 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NC소프트는 천억원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는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게 더 좋았나? 2차전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2차전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리비안이 또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보 신고가를 쓰며 또다시 올라갑니다. 6.8% 상승. 그리고 동화기업도 10.6%나 상승합니다. 미국 계열사 전해질 증설 가능성 제기의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송도 14.7%로 신고가를 또 갈아치우고요. SKIT 9.3%로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올해 공급 이슈로 급등한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알루미늄이 약 150만 톤의 초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밤 미국장에서 알루미늄 회사인 알코아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대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사안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사안가 비슷하게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철강이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갑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상승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철강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3.8% 상승, 동국제강 7.5% 상승. 자 이렇게 오랜만에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들어 고철 가격 상승으로 철근 등 철강제 가격이 오르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의 철강 수요가 13% 증가할 거라는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4% 상승, 세아비스티 8% 상승. 다음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좋았대요. 그래서 원익 QNC 6.4% 상승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해냅니다. 다음으로 동진세미카의 9.1%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유진테크 4.9% 상승으로 이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해성DS 10.8% 상승, 지오 엘리먼트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쭉 올라갔다가 바로 흐항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그리고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이죠. SD 바이오 센서 오늘 MSCI 지수 편입, 편출 기업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SD 바이오 센서가 조금은 예측을 했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입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1.8% 상승 그리고 똑같이 MSCI 편입되는 기업이죠. 카카오 게임즈의 4% 상승 크래프톤 1.3%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던 NC소프트 오늘 9%나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과연 앞으로 다시 펜트하우스인 100층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섹터인 3강 M&T 오늘 좋았습니다. 6.4% 상승 그리고 최근 들어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이었던 하나솔루션 오랜만에 반등을 해냅니다. 3.3% 상승 그리고 OCI도 4%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쭉쭉 올라갑니다. 한전기술 1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7.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전 KPS도 3.8% 상승으로 만족할 만한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부 다 좋았겠죠. 폴더블 섹터도 오늘 좋았습니다. 파인테크닉스 15% 상승 KH바텍 6% 상승 자동차 섹터인 기아도 좋았습니다. 3.4% 상승 그리고 참고로 기아는 오는 2040년부터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4개만 보자면 카카오페이 오랜만에 8%나 반등합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얼마 전에 크게 떨어졌죠. 그런데 조금 반등을 해내네요. 6.2% 상승 마지막으로 조선주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8.3%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좋았던 NFT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11% 하락으로 조금 조정을 거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정리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바이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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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